서프라이즈! 생일 축하해요! 오늘은 나와 함께 보내는 누나의 첫 생일인데 당연히 성대해야죠. 어때요? 감동이죠? 이걸로 끝나면 서운하죠? 누나 앞에 놓인 케이크, 그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. 마음에 들어요? 음, 고생은 무슨. 누나 생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든 거 있죠? 사실 누구 생일 챙겨주기는 처음이라 엄청 떨렸는데 아직까지 순조로워서 다행이에요. 어? 아, 아까 촛불 켜다가 묻었나 보다. 괜찮아요. 음, 달콤해. 입에서 사르륵 녹아요. 누나한테 만들어주고 싶었던 딱 그 맛이에요. 어? 누나,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? 설마 내가 케이크보다 더 탐나나요? 하하하, 농담이에요. 같이 케이크 먹어요. 그리고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고요? 중간에 도망가기 없기. 상대ban에 도망가기 없기 때문에